내 말은 뭐 찍을려고? 제가 원테이커 선생님 따로 듣긴 들었는데 처음으로 스윙하셨는데 그게 홈라운드에서 연결됐다고 그동안은 곡만 지켜보다가 오늘도 약간 공만 보려고 했는데 태민이가 나온다고 해서 다 혹시 몰라서 한번 스윙을 해봤는데 안 돼, 안 돼, 야 대박, 잘 맞네요 슬라이더 던졌었는데 일부러 느리게 던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국가들 베이스가 홈런처럼 제가 혹시나 기를 죽인 건 아닌지 근데 손이 저도 모르게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 상대 때인데 원태현 선수가 3부 3진 잡았거든요 약간 일부러 봐주신 건지 아니면 아니, 아니, 봐준 건 아니고요 공이 좋더라고요 1년 동안 많이 발전했나요 그러면? 그러니까 작년 많이 좋아졌죠 그때 두 단계보다는 역시 두 단계는 좋아진 것 같아요 밥 한 번 얻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먹고 그 다음 커피 얻어먹을게요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둘이 아직도 찍은 거야? 아직도 안 찢어졌어? 아니, 아까 또 혼나 좋더라 안 찍고 싶어도 됐거든 완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괜찮아, 이제 같은 팀이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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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